저 진짜 조졌어요 저 집에 갈 거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송 처음이시잖아요 네 혼자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때는 킥플렉스였고 또 오늘은 한진택배인데 어떻게 오늘 괜찮으시겠어요? 그래도 다행히 월요일이라 물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줄 알고 제가 월요일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물량이 조금 많아서 평소 월요일보다 두 배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00개 가까이 될 거 같습니다 잘 못 왔네 기사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나는 처음에 할 때 한 50개 하는데도 6시간 걸렸다 이러거든요 그럼 오늘 24시간 하셔야겠네요 저 진짜 조졌어요 우리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왜 자꾸 우리라고 해요 이 차는! 하나긴 한데 주변에 계셔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저 집에 갈 거예요 진짜 어떡해요? 오늘 왜 많아요? 와 진짜 큰일 났네 토요일날 막 물건 안 치신 건 아니죠? 오늘 호우님 처음인데 할 수 있을까요? 집에 가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 할 때 쿠팡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물량 260개 좀 못 받았었거든요 처음에 12시까지 잖아요 주간이 마감 주간이 11시 59분에 끈 아 호우님께 한 마디 해주시죠 파이팅! 맨 처음 하셨을 때 어떠셨나요? 어땠냐고요? 어리버리 했지만 호우님께 오늘 한마디 해주시죠 선배로서도 조언 물지 마시고 열심히 했어요 원래 경력자 아니었나요? 잘하실 거예요 사람 마음씀하고 행동하고 요령이라는 게 다 있으신 분이니까 충분히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호우님 너무 착해 보이잖아요 그죠? 아 아 그죠? 착한 건 맞는 거죠 가식입니다 호우님 파이팅! 일단 시작 전에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성재님 그런데 날씨가 추워 얼었던 스티로폼 박스가 터졌다 시작부터 좋지 않은 기운이 스물스물 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? 저 잘 모르겠어요 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? 이리 가야죠 이리 가 이리 가세요 이리 가세요 발판 드세요 역시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다 무언가를 메모해온 호우님 이거 제가 배송 하려고 동 접어놔서 나름 이렇게 해요 아 순서대로? 아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셨네요 네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생각대로 호우님 자리에만 점점 쌓이는 택배박스들 그래도 처음인데도 예상보다 잘하고 있다 오늘 안에 집에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오전 8시에 시작했는데 오후 1시가 다 되어서 접지가 끝났다 이제 출발인가요? 네 출발입니다 가시죠 렛츠 고도리 한번 해주세요 네 렛츠 고도리 아 아 불쌔 다 싫은 게 아니었다 띠용 지금 그냥 가면 안 돼요? 어? 안 실리는 거 아니야? 하필 또 부피가 큰 물건을 안 실었다 드디어 욕을 하기 시작하는 호호님 착해보이는 얼굴 뒤에 숨겨진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렛츠 고도리 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저상탑차라 오늘 하루가 생각보다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잘못 생각했다 안 수월할 것 같다 1동에 가면 1동에 몇 개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첫 배송부터 막혀버렸다 집에 가긴 글른 것 같다 드디어 용감하게 첫 배송 시작 저희 오늘 괜찮겠죠? 왜요? 왜요? 그런 표정 짓지 마요 와 벌써 두 개 있어 엄청 빠르죠 뭔가 오버랩되는 그날의 모습 느낌이 좋은데요? 벌써 두 건이나 배송했습니다 15분 두 건 배송하고 좋아하는 게 초보 택배기사의 국물인가 보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? 그럼 다 해주시면 안 됩니까? 아 지송 호호님 어차피 일찍 가긴 글른 것 같고 그쵸 오늘 안에 끝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호호님 아무것도 못 드셨죠? 네 삼각김밥 하나 먹고 합시다 우와 드디어 배송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.. 는 줄 알았다 아니었네 어디나 넣을지 고민도 하고 반품도 하고 다시 1시간 배송 시작한 지 3시간만에 다음 배송지로 이동한다 타이밍 두번째 배송지도 끝났는데 날이 어두워졌다 아니 부모님 저희 아파트 두 개 하고 남았는데 지금 날이 어두워졌는데요? 겨울인가봐요 이제 겨울이라 그런 거 맞죠? 그럼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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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가자 가자 미 이런 거 하면 잘 돼요? 잘 안되죠 우리가 4개 4개씩 가져갈 거예요 오늘 안에 안 끝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성재님 선배답게 멋있게 작전을 짜는 중 성재님 작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 너무 멋지신데요? 말 좀 시키지 마요 바빠서 신기했는데 도와주실 거예요 고객님? 찌들어서 그래요 때가 많이 묻어서 그래요 또 그때는 없었던 또 이렇게 그 여자친구 분과 함께 까대기하다 만난 두 분의 러브스토리 다음 주에 업로드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금방 끝나겠어요 그죠? 그쵸 그쵸 진작에 좀 해주지 배송이 끝났는데 뭔가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세 분 선생님 이거 배송이 끝난 거 아닌가요? 끝났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네? 뒷정리 아 뒷정리? 뒷정리 해야죠 뒷정리 한진 어플이 안 좋은 게 한 핸드폰으로 아이디 하나로 공유가 안 돼요 형처럼 킥플렉스 가시죠 네? 킥플렉스 가시죠 호우님 킥플렉스로 옮기대나 그래도 돼요? 왜요? 나 킥플렉스로 옮기대나 누가요? 누가요? 우리 정색했어 자료 없어요? 우리 호우님이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와서 저희 까대기 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물량 많아서 못 싣고 가는 것도 실어다주시고 하니까 제가 2회전을 하러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터미널로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어요 현재 HR 가족분들 또 되실 분들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진짜 존경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